지난주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구약에서 강력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요시아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시아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소홀했던 현실을 자각하고 또 옷을 찢을 정도로 격렬하게 회개할 정도로 큰 부끄러움을 느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강력한 부흥운동 종교개혁운동으로 그렇게 연결했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참 대단한 게요 그 왕들도 사실 정치가 아닙니까 의지가 않은 사람 같으면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화종하거나 아니면 자기 치적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 율법책 발견한 것을 사용할 것 같은데 요시아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진정한 회개운동으로 진정한 부흥운동으로 그렇게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참 귀한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요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민감함을 보여줄 수 있었나 왜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또 백성들이 부흥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쓸 만큼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나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쭉 보니까 이제 이 요시아 왕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시아 왕의 가정사를 보면 참 요시아는 불행한 가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요시아 왕의 아버지가 문하세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문하세인데 이 문하세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그게 문하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문하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자기 아버지 대해서 전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큰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다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흐를 위한 재단을 쌓고 이런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문하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문하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이 아몬도 자기 아버지 문하세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던 왕인데 불행하게도 집권한 지 2년 만에 개혁 세력에 의해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 요시아 왕의 나이가 8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등극하고 2년 만에 목숨을 잃으니까 졸지에 이제 8살에 준비도 안 된 어린 애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어린 나이에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다 그 악한 왕들이니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한참 동안을 그냥 혼미한 상태로 헤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이 요시아 왕에게 그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나이가 16세예요 왕으로 등극한 지 8년 되던 그 해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요 역대야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전에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혼미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다가 16세가 되는 그 점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요시아에게 이런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것을 이제 그 이후에 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는가 하니까 역대야 34장 2절입니다 그 앞에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위세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의 조상 다위세 길로 걸으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런 표현들은요 구약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성군 그런 왕들을 표현할 때에서는 전형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게 16세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의 시앗은요 우연히 율법을 발견하던 그 지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전서부터 그가 16세 되던 애에 그 요하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던 이 16세 때 이미 이 개혁의 시앗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내면에 어떤 싹시 자라고 있는가 그 내면에 어떤 시앗을 심었고 그 시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 또 어느 목사님이 교회 공금을 횡령을 했다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그 전날 헷가닥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래 전서부터 그 내면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싹시 자라고 있었던 걸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사례가 다윗 아닙니까 우연히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의도하지 않게 그 유부년대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거는요 다윗왕이 어젯밤에 먹은 술이 덜 깨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래 전서부터 그 안에 자꾸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떠받드니까 그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고 그 안에 교만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을 희석시킨 지가 아마 꽤 됐을 거예요 이 안에서 자라나는 잠복된 그 악한 씨앗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르는 열매로 나타났을 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없고 사고를 친 적이 없지만 내가 내 안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면 사실 본인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요 근래 와가지고 막 자꾸 시험이 들고 표현을 안 하지만 회사에 있는 나보다도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어떤 과장님이 부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부러워 죽겠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 들키지도 않고 참 부럽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 안에 지금 악한 씨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이런 말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슬이라도 그것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이슬이라도 그것을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낸다는 거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큐티를 해도 똑같은 어떤 사건에 맞닥뜨려도 내 안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느냐가 그것이 내 인생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그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놀라운 부흥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내면에 16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일을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어린 16살 나이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이제 개혁운동으로 이 에너지를 물꼬를 터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강력한 우상 타파 운동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성전 청결에 대한 그 열망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됐고 그런가 하면 말씀 회복 운동을 벌였고요 그런가 하면 6월절 절기의 회복 이것을 꿈꿔왔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열한기야 22장 23장 그리고 또 역대야 34장 35장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잘 버무려 가지고 이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첫째가 뭐냐 이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갈망했고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은 이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의 회복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열한기야 23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열한기야 2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지금 요시아 왕이 이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지금 꿈꾸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 애쓰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요시아의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너무 귀하게 평가하는데 그런 일이 이렇게 여러분 그 앞에 왕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역대 왕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다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아니 여러분 실제로 유월절을 폐지한 폐기시킨 왕은 없습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아니 성경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지금 그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드핑크라는 분이 쓴 요한복음 강의라는 책에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추리국기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요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유월절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유월절은 요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으로 가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할까요? 뭐를 의미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 그냥 멋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출애굽의 기쁨 종살해야 된 나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애굽의 신음으로부터 앞자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 자기 정체성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정신은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분에게는요 세상에 이렇게 그냥 딴 데 놀라 안 가고 이 더운 날 여기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오늘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 하듯이 이게 지금 유대인의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일입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그 시간 지나서 예배 시간에 문을 잠구라 그러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 문을 잠가가지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생긴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마음대로 지각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들락날락 하시면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오늘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여러분이 지금 설교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여기 앉아계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유대인의 예배로 드리시면 안 되고 영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요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뭐 마누라하고 싸움하고 가정에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찬수 목사가 오늘 또 잘 웃겨주고 내 마음을 좀 풀어주겠지 그렇게 하고 오시면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만족 내가 무엇을 채워주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우울하든지 뭐 유쾌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시간 다 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 예배 안 드렸다? 아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막으로 성경을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번 자막을 안 띄운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막을 띄우는 것은요 예수 믿은지 지금 6개월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냥 혼자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없고 찾기도 추래국기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창세기가 요한 게시록 옆에 있는지 모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띄워드리는데 여기 예수 믿은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자막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찾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을 보면 이게 지금 저 사람이 교회를 가는 건지 지금 마실을 나가는 건지 슈퍼마켓 때 라면을 하나 사러 가는 건지 옷차림도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 참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시대가 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여성이 옷 다 걸어 입는다고 요새 모든 남자들이 다 옷 걸어 입는다고 그런 걸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의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가정의 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가정사회부에서 이제 이 가정예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등부 여교사 중에요 결혼하는 미혼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혼자 교회를 다녀요 나머지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슨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 주셨냐 하면 비록 나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정 안에 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예수 혼자 믿는 이 자매가 그 가정에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혼자 딸랑 하는 게 얼마나 서글퍼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그 젊은 자매가 주님 앞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눈물이 빈 돌더라고요 저는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고자 몸부림쳤던 요시아의 부엄운동은 이 마음이 담긴 마음이 담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여러분 11기하 23장 25절을 보십시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요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평가받기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찬수 목사는 사람 끌어모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된 목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눈이라 얼마나 비참한 평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찬수 목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요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던 저런 종은 없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평가를 갈망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게 부흥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의 특징이 뭐냐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쳤던 부흥운동이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 제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열한기하 23장 3절에서 이제 요시아 왕이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왕이 단위에 서서 요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그 다음 보세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참 귀한 선포 아닙니까 그거 성전 공사하다가 그 율법책이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포만 하고 끝내면요 그건 이벤트로 흐르기 쉬워요 요시아 왕은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는데 그게 뭐냐 우상타파예요 우상타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3전에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선포하고 바로 4절부터 20절까지 막 장황하게 요시아 왕이 어떻게 이 우상타파 운동을 벌였는가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요시아 왕이 지켜본 요시아 왕이 인식한 게 뭡니까 이 근원적인 우상타파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여기에 많은 이 우상타파를 몸부림쳤던 요시아의 애슴이 보이는데 저는 그중에서요 저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드라빔 이 드라빔에게 이게 제가 마음이 눈길이 가는 겁니다 드라빔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으로 알고 있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우상을 가정수호신이니까 그렇게 가정에 두고 섬기는 우상이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 조그마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 외출을 하거나 나가면 이 드라빔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왜 가져갈까요? 소지하기가 쉽도록 만들어가지고 왜 갖고 다닐까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드라빔이 지금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드라빔을 두는 분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지금 갖고 오신 분 계세요? 뭐 신방 가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만든 그 조그마한 드라빔을 가지고 다녀서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에 오늘날에도 영적인 드라빔을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드라빔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이게 다 드라빔이에요 놀랍게도요 목회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드라빔이 있다는 것을 하나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드라빔이 있습니다 드라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드라빔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시아 왕이 추구했던 부흥운동은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요시아 왕의 부흥운동은 요약하고 요약하면 딱 둘로 정리가 돼 하나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의 부흥이에요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바로 이 요시아의 정신을 요약해놓은 성경 구질이 하나 있는데요 11기하 23장 2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 중심 아닙니까?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요시아가 추구하던 개혁은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요시아 왕은 우연히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로 그의 모든 개혁운동의 중심에는 말씀이 중심 연한기하 2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요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하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 중심이 부흥은 딴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던 그냥 국적불명의 삶을 살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의 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메 이 말씀 중심이에요 자 한 번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또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사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의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에 단행했던 종교개혁가들의 근본적인 중심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가들의 그 정신을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로 요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힘은 내 공로가 아니다 내 선행이 아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직 성경 무슨 중심입니까? 내 이 이성이나 경험은 항상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못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 내가 경험하는 체험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게시의 말씀 이 성경이 내 삶의 표준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 체험을 하는 거는 신앙생활에 참 유익할 때가 있지만 체험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자꾸 꿈을 꿨더니 예수님이 한복을 입고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내가 내일 한복을 한번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하는 거에다가 자꾸 이걸 껴맞추는 거는 진짜 위험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간과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체험한 걸로 치면 저만큼 많이 체험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체험을 이야기합니까? 제 체험을 강조합니까? 제 체험을 따라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방향이 흐릅니까? 제 체험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정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은혜 은혜가 뭡니까? 내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 체험을 하고 믿음 좋고 성경 벌써 지금 5월 달인데 벌써 한 15독쯤 했다 그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헝검 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가 교만하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패한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저 부패한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왕에 따라하는 김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지금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저는 마음으로 꿈꿉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교회적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교회적인 부흥운동은 딴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오직 믿음의 정신을 회복하고 오직 성경의 정신을 회복하고 오직 은혜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 새벽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 요시아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책을 보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정말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요일날 이런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참 말씀을 사랑하는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교단에서 자란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 SFC라고요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묶어가지고 SFC라는 학생신앙운동 이제 SFC가 뭐야 약장가면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을 그러면서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SFC 강령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안 외우면 수련회 가도 밥도 안 주고요 이거 안 외우면 사람 취급은 안 해요 그래서 중학교는 다 외운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절반은 외웁니다 한 30, 40년이 지났지만 화면으로 제가 SFC 강령을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천천히 보세요 중학교 어린애가 저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개혁주의를 꿈꿔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1 하면은 이제 내용을 읽으시면 옛날에 중고등부 다닐 때는 이제 여자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SFC 강령 그러면서 이제 하나 그러면 이제 다 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예쁜 여학생은 아니지만 제가 1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선포하듯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SFC 강령 1 우리는 전통적 웨스턴 민스터 신앙 고백스 및 대소 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2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3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보금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보금화 여러분 제가 중학교 일하는 때부터 이런 꿈을 꾸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목요일 새벽에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SFC 강령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한 것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이것들을 뒤져도 보고 혼자서 외우도 보고 다 못 외워가지고 또 자료도 보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중학교 일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외울 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이라고 외워가지고 우리끼리 짜장면 집이다 요리 문답이래 낄낄낄낄 막 그러면서 외웠거든요 지금은 교리 문답으로 바꿨내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도 모르고 외웠지만 지금은 저거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들은 오늘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은 저 아름다운 정신 꿈을 가지고 대한 교회 건설 세계 교회 건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신앙 교육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요시아 왕처럼 막 옷은 제가 찢지는 않았습니다 잠옷이 아까워가지고 찢지는 않았지만 진짜 마음이 찢겨졌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날 제가 새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책을 이미 저는요 여러 목사님이 그것을 해석해서 선 책을 세 권인가 네 권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또 제가 주문한 거예요 내 마음의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분당 우리 교회가 혼미한 교회에 근거도 없는 걸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 이 아름다운 전통과 이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안에 묻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고 또 원해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흥시리즈 설교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첫날에 뭐가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저 부흥은 우리 교회처럼 사람 북적북적 모이고 사람 숫자 늘어나고 그냥 행사 많이 하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뭐가 부흥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흥은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되는 거 다시 말해가지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죽은 것을 살리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뭐가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회복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책을 청소하다가 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돼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16살 어린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신기하고 기특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요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믿음 이게 부흥이에요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의지도 안 했는데 막 일 잘 풀리는 분 계시죠 아 역시 나는 내 수안이 대단해 난 사업이 너무 대단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 주먹을 믿고 사업 너무너무 잘 된다 애들도 막 아무 문제도 없이 쑥쑥 잘 크고 이게요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을 가지고 애 키워보겠다고 하다가 부작용을 만나가지고 애는 그냥 큰아들은 거의 집에 한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고 둘째 아들은 벌써 나간 지 오래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면은요 그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참 복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막 자신 만만했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얘기하고 고속버스 안에서도 전도하면 안 넘어가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간도 아닌 사람이 여러 개 있긴 했는데요 누구랑 제가 토론을 해도 내가 저본 적이 없고 자신 만만했고 설교도 안 시켜줘서 그렇지 단에만 쓰면 내가 은혜를 끼칠 자신이 충만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지가 여러분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정말 요새는 설교가 자신이 없어요 누구는 뭐 만시간 법칙이라고 한 10년 한 분야를 뚫으면 대가가 된데도만 저는 26년 대가가 두 번 반 되는 세월이 지났는데 설교가 막 점점 어려워요 토요일 되면은 막 너무너무 두려워요 설교하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자신이 없어요 막 신혼 때요 우리 집사람하고 막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저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막 혀를 딱 짚어가지고 더 이상 말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좀 힘들었죠 아 딴 집 보면은 다 여자들이 막 이래가지고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우리 집은 막 남 여자가 이렇게 꼼짝을 못한다 그랬던 게 전데요 지금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뭐 우리 집사람들이 꼼짝도 못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은 지금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대요 훨씬 좋겠지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진짜 이상하게 돼 이상하게 돼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돼가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교만이 꺾이고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땅의 황무암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오늘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암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암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 입하소서 성령의 불 입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다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해 날 주소서 새해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오늘 가정의 주일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한 번 좀 돌아보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별거하고 깨져도 결혼할 때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우리 가정 지킬 자신 있다 그러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첫 아이 임신하고 기억하세요? 배를 쓰다듬으며 부부가 축복을 하면서 너 하나만은 우리가 최고로 잘 키우마 너 하나만은 내가 인류를 키울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러고 시작한 자녀 교육 아닙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잘 안 되고 저렇게 잘 안 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회복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올리고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의 부응을 꿈꾸면서 우리 한 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흥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안에 드라빔을 없애야 되는 것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엉의 불길 부엉의 불길 다 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우리의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마소서 이마소서 여러분 더 간절히 더 절박하게 무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마소서 이마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짜 회복을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의 부흥을 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덤벼들다가 이거로뜨린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이 영적으로 16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참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선호하는 그 어린 나이의 아버지 아내의 영생의 진감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도 그 은혜를 회복시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의 셋이 강력을 통하여 도움을 깨워주시겠는데 하나님의 승부에서 신한 고백수뿐만 아니라 하인을 외롭게 신한 고백수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위대 어른들이 꿈꾸어 왔던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와 그 믿음의 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지유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신형 안에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한 고백수뿐만 아니라 다운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울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길 원합니다 해보시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 진실로 이런 일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단위 목사인 종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요시아가 걸어갔던 그 부흥의 길을 갈망하면서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을 촉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주시되 요시아 왕의 아름다운 부흥운동과 같은 회복운동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